미국 하버드대의 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비참한 수준이다, 얼빠진 학술 작품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하버드대 학생들도 항의에 나섰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마클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다음 달 공개 예정인 논문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가 1, 2년치 선급금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 그만둘 수도 있었다는 일본 위계 주장도 그대로 썼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교내 신문 크림슨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미국의 여러 법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에커티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며 반박 전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얼빠진 학술 작품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논문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한인총학생에도 인권을 무시하고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논문에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서명을 받아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램지어 교수가 미쓰비시의 지원을 받은 석좌 교수로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았다며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하버드에 보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미쓰비시나 일본 정부와 자신의 논문은 관계가 없다며 논문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타르 교수는 미쓰위시의 순위에서 유형을 받았다. 간대하는 문화의 손으로 이어가 내뱅한 것이다. 군사기 때문 사항은 미쓰위시의 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